자식이 둘 있으니까 뭐 자식 버리고서는 내가 무슨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도 내가 가서 버리거든요. 열 달이든 일 년 딱 버리거든요. 애들 둘이 자는데 동네집 나가는 거처럼. 올 때까지만 해도 몰랐고 데리고 오도 종초 없이 계속 버스 타고 계속 달리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했는데 덜 가서 그런 거 남자들한테 뭐 하려고 왔더라고요. 싼동까지 와가지고 싼동 와서 그 이 집에다가 전화 걸었겠죠. 중국하고 경계란 말이에요. 아무도 꺼내잖아요. 내가 여기 쯤에 넘어설 거기로 이 강탑을 넘어서 여기로 했고 여기로 와가지고 이 마을에서 우리를 어디다 팔아요. 아 이 마을에서요? 그래서 그랬지 그래 이 남자 좋아서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문 수와만 온 문에서 불황 줘. 문아 문을 놔줘. 어디가 막 쓰레 이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부럽고라도 해야 내 가족이기도 상당히 구르니까 그런 거지요. 외통 알죠. 외통에. 돈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나쁜 짓도 해보려고 생각했고. 막내 학원 9년이고 큰 학원 원인이요. 엄마가 억단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 했으니까 그 공부를 가서 배아줘야 됩니다. 우리도 가서.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요.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요. 국정원에서 저희들을 마중해가지고 마중을 하려고 하시니까요. 엄마가 중국에서 마약 같은 거 했다고. 북한이랑 연결해서 이런 것도 했다고. 그렇게 힘들게 일단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간첩이라고 냈다 하더라고요. 살고 싶잖아요. 중국에 가려고. 제가 그. 비록 8년 가서도. 걔가. 걔. 걔. 걔라는. 그눈. 그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편안했다고 생각하고. 제 새끼를 위해서도. 그 남자가 또 이해해줬으니까. 엄마가 결정.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헤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먹을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벗을 맞춰줬으니까. 그게 하도 벗어나서. 같이 사라지는. 그래. 엄마가 잠수장. 오 pierwszy years apart. 서울시간디오로 이런 ㅋㅋㅋㅋ 새끼를 Americ Demascando 오고나서 저거 중. 할아 untied. 그 산장. 걱정. 해달ão. 배정. enan 말하네. 형성 consum. 여름 gekus. 달아. Battle. 하요 umasucan하고bright. 한글자막 by 한효정